군당국이 북한 신형탄도미사일 및 초대형 방사포에 제1표적으로 부각되고 있는 F-35 배치 청주기지에 패트리엇 팩3 미사일을 긴급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현재까지 전국 10여개 군군기지 중 패트리엇 미사일이 배치되어 있는 곳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미사일 수량도 유사시 필요한 규모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사시 대북 전략 타격 능력의 핵심인 공군기지 상당수가 북신형 미사일 및 방사포 위협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 소식통은 1일 F-35 스텔스기가 속속 도입되고 있는 청주기지에 지난해 말 패트리엇 팩3 미사일 1개 포대를 긴급 배치했다며 이는 북한의 신형 미사일 및 방사포가 청주기지를 우선적으로 겨냥하고 있다는 평가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긴급 배치된 패트리엇 포대는 다른 공군기지에 있던 것이 옮겨졌으며 미사일 요격용 팩3 미사일과 항공기 격추용 팩2 미사일이 섞여 있는 것으로 전했다. 조기 경보기, 글로벌 호크 등 공군 전략 무기 배치된 남부 공군기지도 북미사일 공격 방어 수단 없어. 그러나 현재 공군이 보유하고 있는 패트리엇 포대들의 절반가량은 수도권 방어에 집중돼 있고 나머지 절반만 공군기지 방어용으로 배치돼 추가 배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주한미군도 8개 포대의 패트리엇 팩2 및 팩3 요격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지만 우산, 군산, 수원 등 주한미공군 전력이 있는 곳 위주로 배치돼 있다. 특히 피스아이 조기 경보기, 지난해 말 도입이 시작된 글로벌 호크 장거리 고고도 무인 정찰기, 공중급 유기 등 우리 공군의 전략 무기가 집중 배치돼 있는 남부지역 공군기지에도 패트리엇 미사일이 배치돼 있지 않아 북신형 미사일 공격에 무방비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예비역 장성 출신 전문가는 청와대 등 수도권 주요 시설, 공군기지, 3군본부가 있는 계룡대, 원자력발전소 등 우리나라 주요 전략시설을 북미사일 공격으로부터 제대로 보호하려면 50개에 가까운 유격 미사일 포대가 필요하다는 게 군 내부 평가라고 전했다. 특히 미사일 발수도 신형 패트리엇 팩3 미사일은 130여 발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유사시 북신형 미사일 및 방사포의 동시다발적인 공격에 대처하기 어렵다는 평가다. 내년부터 도입될 최신형 팩3, mse형 미사일도 60여 발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소식통은 보통 적탄도 미사일 한 발 유격에 두 발의 유격 미사일이 필요한데다 유격 회피 적응 비행을 하는 북신형 미사일들에 대해선 더 많은 유격 미사일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회피 기동하는 북신형 미사일 유격 위해선 훨씬 더 많은 유격 미사일 필요. 북한의 신형 북한판 이스칸데르 및 에이타킴스 미사일, 대구경 및 초대형 방사포 등은 최대 비행 고도가 30에서 50km에 불과해 경북 성주기지에 배치된 주한미군의 4대 체계로는 사실상 유격이 불가능하다. 북한의 신형 미사일 및 방사포 최대 비행 고도는 지난달 2일과 9일 발사된 초대형 방사포는 35km, 지난달 21일 발사된 북한판 에이타킴스 미사일은 50km, 지난달 29일 발사된 대구경 조종 방사포는 30km였다. 군당국은 한미양국군이 보유한 패트리아 팩3, CRI나 주한미군이 보유한 패트리아 최신형 팩3, MS-15는 북신형 미사일이나 방사포를 유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유격 시험이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만 이루어졌을 뿐, 풀업 기동 등 회피 기동을 하는 이스칸데르형 미사일을 대상으로 실제 유격 시험은 이루어진 적이 없어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 신형 미사일 등에 대응하기 위해선 최소 300발 이상의 패트리아 팩3 미사일이 필요하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군당국은 올해 말부터 패트리아 팩3와 비슷한 국선 유격 미사일 전공이 수계포대를 2022년까지 도입할 예정이다. 하지만 전공의 미사일은 기본적으로 북한의 구형 스커드 미사일을 겨냥해 개발된 것이어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군 소식통은 전공이가 풀업 기동 등 유격 회피 기동에 제대로 대처할 수 있도록 성능 개량 사업을 해야 할 상황이라며 미사일 포대 숫자도 기존 계획보다 늘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동시에 수십에서 수백 발이 날아올 수 있는 북방사포는 사드나, 패트리아 팩3, 전공이 미사일로는 막을 수 없어 전혀 새로운 방어 수단과 저고도부터 중고고도에 이르는 다층 충첩 방어체계가 시급해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미국 포잉사는 지난 3월 30일 피파레이 포세이돈 해상초계기를 생산하는 15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미 해군과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계약에는 미 해군용 8대 외에 우리 해군용 6대와 뉴질랜드 공군용 4대가 포함되어 있다. 우리 해군과 뉴질랜드 공군은 대외군사 판매 방식을 통해 미 해군용과 동일하게 설계 생산되는 피파레이 포세이돈 해상초계기를 획득하게 된다. 사실상 공동 구매 방식으로 생산이 진행되는 것이다. 뉴질랜드 공군은 2022년 첫 인도가 이뤄지며 우리 해군은 2023년부터 도입될 예정이다. 미 해군의 차기 해상초계기로 알려진 피파레이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바다의 신 포세이돈을 별칭으로 사용하고 있다. 해상초계기는 해상에서 대잠전, 대암전, 길해전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해상작전에 특화된 고정액 항공기이다. 미 보잉사의 베스트셀러 여객기로 알려진 737NC를 개반으로 개발된 피파레이 해상초계기는 터보 프로프 엔진을 사용하는 이전의 P3C와 달리 커진 기체와 터보 팬 엔진을 장착하고 있어 더 멀리 그리고 더 빠르게 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 P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는 실전에서 검증된 장거리 다목적 해상초계기로 광역, 해상, 연안 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 핵심적인 감각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ANAPY-10 레이더는 망망대해의 대양뿐만 아니라 지형지물이 복잡한 연안 지역에서 잠수함의 잠망경이나 스노클과 같은 작은 목표물을 정확하게 포착한다. 또한 고해상도 TV 및 연령상 카메라와 통신이나 전파 그리고 레이더 패턴을 분석하는 최첨단 전자전 지원 장비들을 탑재해 고도의 정찰 능력까지 가지고 있다. 이 밖에 이렇게 입수된 정보들을 융합해서 적 잠수함을 찾아내는 이전의 해상초계기에서는 볼 수 없는 특별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잠수함이 발생시키는 자기 이상 영역을 탐지해 잠수함의 위치를 식별하는 자기 이상 탐지기는 장착되지 않는다. 다만 예외적으로 파상형인 P-8I 해상초계기의 경우 인도군의 요구에 따라 자기 이상 탐지기를 장착했다. P-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는 해상용 무기, 현대적인 오픈미션 시스템 아키텍처, 비용 효율적인 상용기 수준의 지원을 특징으로 한다. P-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는 내부 무장창 외에 주익 양쪽 날개의 무장창 착점에 각종 무장을 장착한다. 이 밖에 기체 내부에는 적 잠수함을 탐지할 수 있는 129개의 손오부위를 탑재한다. 또한 작전 반경을 대폭 넓힐 수 있는 공중급유도 가능하다. 현재까지 25만 4천 시간 이상의 비행기록을 달성한 P-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는 지구촌 곳곳에서 대잠전, 대암전, 정보 및 감시그레고 정찰, 인도주의, 수색 및 구조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우리 해군은 향후 P-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의 성공적인 운용을 위해 미 해군 항공대와 다양한 교류 및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열린 서울국제항공우조 및 방위산업전시회에서는 미 해군 소속의 P-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가 일반 대중에게 공개된 바 있다.